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최경령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 하셨죠? 옆에 안심하십시오. 알릴레오 북스의 유시빈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합동방송이에요. 합동방송 하기로 했습니다. 22대 총선 결과 우리가 알려줄게 콜라보로 방송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못 알려드리는데? 비밀인데? 그래요? 근데 모두의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계산법은 알려줄 수 있다. 그럼요. 계산법은 알려드릴 수 있죠. 숫자 같은 것은 각자 이제 계산해보시면 되죠. 각자 알아서 계산해야지. 각자 심정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달라도 책임 못 짐. 틀려도 책임 못 지시는 거죠. 당연하죠. 책임은 어떻게 져요. 여론조사 기관들도 사실 언론사들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럼요. 그냥 욕먹고 마는 거죠. 네 근데 계산법은 상당히 과학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동방송이지만. 그렇죠. 알릴레오 북수니까.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오늘. 오늘 책은 여론조사의 모든 것. 네. 마크팩시가 지은 것입니다. 네. 이거 낱낱이 파헤치는 여론조사의 모든 것. 여론조사 때문에 되게 신경 쓰이시잖아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속상하다. 여론조사 때문에. 또는 여론조사 때문에 흥분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론조사가 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이해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그걸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큰 환멸을 맛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알 수 있나? 믿을 수 있나? 또는 믿을 수 없나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승패를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일반 논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번 22대 총선의 여론조사를 두고. 사전투표율이 15.6%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례를 가지고 여론조사의 모든 것. 지난 이 책에서 저자가 써놓은 중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공부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죠.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저희가 실제로 인용하는 데이터들은 4월 3일 이전에 조사된 것이고요. 그거는 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여론조사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있을 텐데 정당들이 하는 거 또는 언론사가 하는 거. 분명히 많이 열심히 돌려보고 있겠죠. 그런데 공표는 못해요. 선거 때까지. 혹시 받아보시죠. 이런 거. 아니요. 안 받아보세요. 저는 안 받아보세요. 카톡으로 진짜로. 네. 제가 안 받아보세요. 안 받아보세요. 그래도 이미 알 수 있다. 결정 같다. 아니. 그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여론조사 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어제 매블쇼에서 잠깐 정정보도 관련해서 조수진 변호사 정정보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소개해드려야 돼.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이세요. 원래 미디어 알릴레오하고 알릴레오 북스 합동방송이니까 조수진 변호사 여기 같이 있어야 맞죠. 그런데 이제 같이 없는 이유. 여기 지금 왔어요. 왔는데. 저 뒤에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는 못 들어오셔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눈에 실피줄도 터졌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후보가 되었다가 사퇴할 때 문제되었던 언론 보도. 그 보도했던 언론인들과 기자들, 언론사를 상대로 지금 법적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그렇죠. 바빠가지고 지금 준비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한 거 조그만한 언론사 이투데이만 정정보도를 했어요. 어제. 두 개 중에 한 개만 했는데.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그때 공격받았던. 포인트. 포인트 두 갠데. 하나는 미성년 여자, 여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 변론을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 의붓아버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의붓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법정에서 이야기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형법 전문 로펌을 최근에 새로 론칭을 해가지고. 그 홍보하는 과정에서 블로그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국민참여재판 관련 이야기한 내용을 문제를 삼았어요. 언론에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히 강간 사건에서는 강간에 관한 사회적 통념이 있다. 그게 뭐 여자가 싫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잘못된 통념이에요. 잘못된 통념. 그건 잘못된 통념이고 그걸 고쳐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념 때문에 이런 강간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배심원들이 그런 통념을 갖고 있을 때. 그렇지. 그 배심원들이 판결이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히 배심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를? 국민참여재판을.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고 배심원들을 다 납득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데 보도는 통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 거야? 그렇죠. 이건 뭐야?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오독인데. 그렇게 오독해서 말하자면 자기의 변호사 홍보 포인트로 강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활용할 것을 권한 걸로. 그렇죠.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일 나쁜 변호사가 된 거지. 거의 성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후보 등록이 이틀간이었는데 첫날 너무 급하게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못해서 첫날 등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어마어마한 보도가 이루어졌고 여성단체의 백례십 개가 사퇴하라고 성명을 내고 민주당 안에서 당직자들이 연판장 돌리고 온갖 난리가 다 난 거예요. 민주당도 뭐 당직을 하기 위해서 다툴려니까 선거는 임박했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다투는 건 얼마인지 할 수 있는데 후보가 되어서 이것을 다툴려니까 민주당원으로서 당이 잘 되게 하려고 급하게 지원을 했던 건데 경선에. 그렇죠. 잘못하면 당에 피해를 죽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전화해서 물러서겠다고 얘기를 했고 당에서 그걸 받아준 거거든요. 일이 그렇게 된 거여서 지금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 그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그러나 개인의 명예는. 네. 뭐 잘못된 공천을 했다가 물린 사례로 조수진 변호사건을 쓰면서 계속 그 두 가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악성 댓글들도 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변이 결심을 하고. 네. 모두에 대해서 소송, 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을 언론 보도했던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알리고 적절한 합당한 어떤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48시간 동안에 한 300개 정도의 기사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없어요. 그거는 쓰나미 같은 거여서. 쓰나미 같은 거. 혼자 죽는 건 괜찮은데 당이 같이 거기에 쓸려가게 되면 당원으로서 자신의 본의와는 정반대로 당에 손실을 입히게 되는 거겠죠. 견디기 힘들어요. 정치한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러선 건데 이대로 명예를 아무 근거 없는 허위보도, 오독 이런 공격으로 명예를 손상당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주요하게 관련된 보도를 했던 것이 한겨레, 프레시안, 케이베스, 조선일보 뭐 이런 거. 케이베스가 특히 악성이었고요. 예. 뭐 한겨레도 아주 나빴어요. 지금 케이베스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마이티비에서 또 그 관련된 변호사가 내가 사실 케이베스에서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는 또 인터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베스가 단독으로 여러 차례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확인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변이 여기 합동방송의 모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알릴레오 복수 이제 나중에 할 때 또 조수진 변호사가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해야지 같이. 본인의 명예가 이제 충분히 사회적으로 회복이 되면 알릴레오 복수를 할지 다른 프로그램에 또 등장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시니까 법률가시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최대한의 강도로 응징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지금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주로 참고할 데이터는 MBC 여론 M인데요. 제 TV에서도 자주 이 데이터를 쓰는데 상당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이렇게 시중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로서는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뢰한 수학적 방법으로 그걸 종합해가지고 판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점이 매력이 있죠. 특히 밴드를 보여주는 건 아주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 밴드를 보여주는 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사실. 딱 숫자가 아니고 밴드를 보여주는 건. 예. 그 여론조사 지금 시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판도가 어떠냐 이거 이전에 우리가 좀 몇 달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달 전. 예. 지금 시점에 이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몇 달 전부터 진행되어온 선거 상황과 그것을 보여주는 준다고 우리가 보통 말했던 여론지표. 예. 이거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일부러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2월 달에 엄청나게 여당이 좋았잖아요. 좋았죠. 2월 달에. 그렇죠. 민주당은 이른바 공천 갈등. 예. 파동. 그게 있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비평가들은 뭐 여당이 170석 한다고 그러고 뭐 한겨레 같은 데서조차도 뭐 제1당을 여당이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뭐 다 그렇게들 비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변했나요. 그렇죠. 지나놓고 보니 한 2개월 만에 판도가 확 변한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계속 있고 그런 평론가들의 그런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 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언론에서 보수 세력만 실현하는 게 아니라 기성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김호준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고 자기들 언론인들이 이게 뉴스야라고 결정해주면 시민들은 그냥 수용자로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김호준은 기자도 아니고 방송국 직원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면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뉴스야. 이렇게 말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으니까 여론조사 꽃이라는 김호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조사한 거는 인용을 잃지 않았어요. 몇 달간.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론조사 꽃이 지속적으로 조사해온 그 데이터에 모든 여론조사 회사의 데이터가 거기 수렴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민심이 이렇게 변하면서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여론엠, MBC 선거보도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여론엠의 데이터 중에 몇 가지 시계열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미리 제가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그래프요. 시계열 그래프. 지금까지. 두 번째는 정당 지지율 또는 최근에 와서는 지역구 후보 투표 의사 또는 비례대표 후보 투표 의사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 총선의 성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권심판이냐 정권지원이냐. 이 데이터도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인데요. 전부 다 똑같은 조사를 MBC가 계속 추적해왔거든요. 그럼 볼까요? MBC만 한 게 아니고 MBC가 시중에 나온 모든 조사를 종합해서 주 단위로 하나의 데이터로 산출을 하고 그것을 그래프에 다 그려놨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먼저 국정조사 지지율 데이터부터 보시면. 국정조사 지지율 데이터. 네.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네. 빨간 게 부정. 파란 게 긍정이고요. 네. 이게 지난 1년치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난 1년치인데. 그렇습니다. 3월 다섯째 주까지. 3월 마지막 주까지 돼 있고요. 네. 3월 다섯째 주의 60%를 살짝 넘기는 부정률이 나왔고요. 그 부정률은 저기 보면 강석 부총장 보궐선거. 네. 강석 부총장 보궐선거에 그때 부정 지지율과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를 보시면 시작점은 2023년 4월부터 지금 나왔는데 1년치니까요.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35% 내외고요. 잘 못한다는 60% 내외예요. 저의 라인을 보시면 20하고 30 중간이 40 중간이 30이고 그 30 중간 지점하고 40 사이가 35니까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리로 이렇게 잘한다가 오르내렸고 못한다도 60 이 라인을 중심으로 오르내렸어요. 수많은 점들은 지금 각각 다른 여론조사들인 거죠? 그렇죠. 개별 여론조사를 표시한 거예요. 저 개별 여론조사와 격차를 제곱하고 다시 루트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 편차를 라인으로. 중간값 정도의 평균을 쭉. 네. 라인으로 만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보조지표인데 이게 부정 35, 60, 부정 60, 긍정 35에서 1년 넘게 1년 반 넘게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 없이 쭉 왔는데 2월 한 달 동안 잠깐 살짝 부정이 한 55% 밑으로 떨어지고 긍정이 40%에 가까이 가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네요. 네. 저 때에 국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고요. 특히 2월 말에 예. 삼 월 둘째 주까지 그렇습니다. 그니까 삼 월 첫 주에 변곡이 이루어지고 삼 월 둘째 주부터 하강이 시작되어서 그로부터 지금 불과 삼 주 만에. 그러네요. 여당이 패닉 상태에 빠진 정도로 지금 온 거예요. 그니까 저 저게 이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실제 민심의 변화가 있었냐. 없어요. 없었다. 네. 민심의 변화가 있었으면 지금 상황이 달라야죠. 이제 삼 월 5주. 삼 월 마지막 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종합해보면 그게 딱 거의 35대 60이에요. 네. 긍정 35 부정 60. 그러니까 지금 5월 마지막 주의 여론조사는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되어 온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그대로 추락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시계열로 보면 그렇다. 시계열로 보면. 그러니까 2023년 10월경에 강석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때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낮을 때예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위로 올라섰고 서로 공방전을 쭉 벌였는데 2024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저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빨간선 그러니까 국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 갔고요. 국힘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처럼. 올라간 것처럼. 저걸 보고 이제 광분한 거죠. 응. 민심이 바뀌었다. 민심이 바뀌었다. 저때 이제 도주대사 막 내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중진들 이동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친륜 심고. 신인들. 그래서 조용한 공천을 한다고 그러면서 현역 의원들 조이고 국회에서 뭐 재해결한 특검법 같은 거 부결시키고 이럴 때입니다. 저 때가. 그러니까 저거를 믿고 막 한 거죠. 총선 성격 분석을 해도 지금 똑같이 나옵니까? 총선 성격 분석도 볼까요? 성격 분석도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네. 이거는 금년 들어서 시작한 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것도 보면 2월 달에 딱 붙어요.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그러네요. 네. 그 정권 지원이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정권 정부 견제가 낮아져서. 그런데 지금 점점 벌어져 버렸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격차가 최소로 줄어들죠. 네. 그러다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작가님 생각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민심이 원래 똑같았기 때문에. 민심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꽃의 샘플이 무지하게 많은 조사들을 하면서 정례조사건 선거구 조사건 간에 계속 저주장을 해와서 민심은 변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지금 와서는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와. 다른 여론조사 회사의 조사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론조사 공표검지 기간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선거구 조사나 혹은 전국 조사 이걸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이게 그러면 언론이 또는 여론조사 기관이 사회과학적으로 잔파도를 인과관계로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그 버릇 때문에 생기는 오류일까요? 그렇죠. 아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오죠. 당연하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여러분 이 책 아주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여기 보면 여론조사 보도는 모두가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79 쪽에 나오는데요. 여론조사 보도가 무조건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론조사를 하면 이른바 통계적 자범이라고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이 수치가 바뀌어요. 오차범위 안에서.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조사를 하고 이번 주에 조사를 했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변동이 있었어요. 오차범위 안의 변동이었으므로 본사에서 한 정리의 여론조사 이번 주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언론사에서 돈 주고 여론조사를 시켰는데 그런 뉴스를 누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통계적 자범이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통계적 자범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2% 오르고 야당 지지율이 1% 내렸다. 그럼 격차가 3%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당 지지율 폭등. 야당 주춤.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찾느라고 비명행사 공천 때문이다. 통계 자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고 보도를 해야 돈 줘가지고 여론조사 시켰는데. 이 책에서는 여론조사 보도가 무조건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지금 부제목을 달았는데 여론조사가 무조건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릴 텐데. 우선 여론조사 꽃과 일반 여론조사 차이가 왜 없어졌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책에 그 얘기도 나오는데요. 398쪽에 보면 이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보층에서는 조선일보가 의뢰한 조사입니다. 이러면 전화 끊어버리죠. 보수청에서는 한겨레가 의뢰한 조사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면 전화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안 밝히죠. 조사를 할 때. 여기는 한국 리서치입니다. 무슨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하는데 한국 갤럽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한국 갤럽은 좀 보수척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야권 지지자, 야당 지지층이 전화를 잘 안 받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갤럽 조사에서는 여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실제보다. 반면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또 여기에다가 정기구독을 해서 월 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꽃이 전화 오면 잘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야당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거를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요. 하우스 이펙트.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면 하우스 이펙트는 선거에 임박하면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하면 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예컨대 저는 야당을 지지해요. 지지하는 시민이에요. 전화 오면 한국 갤럽이라고 하면 끊었는데 선거에 임박해오고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밀린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러면 안 되지. 불리한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론조사 회사가 어딘지를 가리지 않고 나중에 다 달려둔다. 꽃 전화도 받고 갤럽 전화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하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소에는 튕기다가 선거에 임박하면 여유가 없어져요. 전화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이런 데 조사하고 여론조사 꽃의 조사가 전화면접 ARS 각각 다 근접해 간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엉터리일 수밖에 자주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거의 대부분이 엉터리예요. 거의 대부분. 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의회의 결과나 튀는 결과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뚜렷하다.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는 사실은 기저에서 흐르는 민심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늘 있어 왔는데 그게 튀는 조사나 의회의 결과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것과 현실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언론 특유의 정파성 때문에 튀는 조사나 의회의 결과 중에서도 특히 어떤 정파에 유리한 결과만 부각시키는 경향성이 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꾸 해주려고 하잖아요. 기사를 쓰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책에 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왜냐하면이라는 설명을 해야 아는 것 같잖아요. 아는 것 같으니까 어떤 여론조사의 다양한 수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가정을 기자나 필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걸 자꾸 끼워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차가 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거꾸로 가는 거죠. 여론조사는 항상 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론조사 다 엉터리는 아니에요. 여론조사라는 게임은 이 일은 맞다 틀리다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는 여론조사와 틀린 여론조사가 아니고 조금 틀린 여론조사와 많이 틀린 여론조사가 있는 거예요. 조금 틀린 여론조사와 많이 틀린 여론조사 있다. 더 조금 틀린 여론조사와 더 많이 틀린 여론조사가 있는 거지 맞는 여론조사와 틀린 여론조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2층에 보면 알릴레온이 죽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66쪽에 보면 여론조사에서 핵심이 뭐냐를 두 가지로 저자가 압축을 했습니다. 이 저자는 실제 여론조사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요. 필드 현업의 전문가예요.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표본 추출 두 번째가 가중법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결과표를 보도를 보시다 보면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정말 저처럼 놓아놓은 사람들은 돋보기를 대야 볼 수 있는 글씨로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 요즘 이제 선거구별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4.1 4.4 보통은 5.4예요. 500 샘플이면 그리고 천 샘플을 하는 전국조사 이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3.3, 3.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BS에서 한 오천 샘플 조사 이런 거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1 정도 나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림 가중, 셀 가중 이런 표현도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은 여론이 있죠. 선거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 4,400만 원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게 모집단이에요. 이 모집단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지역구 표를 찍을 것이며 어느 당에 비례대표 표를 줄 것인가 이 의사를 어느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데 몇 명이나 태도를 결정했지? 몇 명은 안 했지? 이거 알고 싶어요. 그 태도를 결정했다는 사람 중에도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당의 후보나 어느 당을 지지했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게 여론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4,400만 명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물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두레바퀴어서 물맛을 본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우물물과는 달리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인 스프 같은 거예요. 우물물은 동질성이 있죠. 한울물이, 한울물의 맛이 똑같겠지 뭐. 아무데나 하파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똑같지도 않지만 무리적으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끓인 스프는 한 번 저어서 뜨냐. 그냥 국자로 위에 거면 살짝 뜨냐. 아 그러네. 그럼 젖지 않고 그냥 푹 뜨냐에 따라서 안에 거시기, 건더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딱 아무렇게 뜨는 방식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고 재료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매번 뜰 때마다 안에 구성물이 달라지면 뭐가 그게 무슨 스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냄비에 있는 스프에서 이 스프의 재료가 뭣 뭣이고 이 스프가 무슨 스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준적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잘 된 다음에 가라앉기 전에 탁 떠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표본 추출도 4,400만의 유권자의 평균이 뭐냐 1,000명을 했다. 1,000명을 했다. 그러면 이 1,000명이 연령 구성도 4,400만 유권자 전체랑 좀 비슷하고 남녀 구성도 비슷하고 사는 지역도 그 비율대로 비슷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 원래 엄격하게 말하면 학력도 대조리상과 비슷하고 직업도 직종별로 비슷해야 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수북하냐 별로 없냐도 비슷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그렇게 비슷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책에 보면 그런 사례가 대머리 당당당이 나왔다. 아 그래요? 대머리도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당이 나오면 저는 투표하죠. 그렇지. 평소에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있냐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고려할 만한 요소가 아니지만 대머리 당당당이 나왔다. 아니요. 저는 투표한다니까. 그거 변수가 돼요. 투표해. 그런 것처럼 유권자들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 표본을 추출할 것인지가 엄청 중요한데 그렇죠. 샘플링이 중요합니다. 네.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널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만 겨우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제 민심과 괴리가 있다.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맞춰도 두 번째는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딱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예컨대 이제 60대 이상이 전체적으로 천 샘플 중에 70세 이상이 예컨대 150 샘플이 필요하다. 남자는 60 샘플 여자는 90 샘플이야. 예를 들어서 여자가 훨씬 오래 사니까 그렇게 맞췄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또 지역적으로도 이걸 나눠야 돼요. 서울에서 몇 명 남자 할배 몇 명 여자 할머니 몇 명 이렇게 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세일이에요. 그걸 막 맞추다 보면 딱 맞추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중을 해요. 가중을.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조사 데이터를 보다 보면 20대 남자 96명 할당수 얼마 실제 표본수 얼마 그렇죠. 그래서 뭐 조정해서 몇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했다 치고 그렇게 정확히 했다 치고 했다 치고 그게 이제 가중이에요. 그 가중을 하면서 예컨대 고령층이 너무 많이 표집이 되었다 하면 그렇죠. 거기는 가중을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하고 그런 거죠. 이제 젊은 층이 표집이 너무 적게 됐으면 가중을 더 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표본의 구성이 모집단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일치한다 치고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상의 관계도 있고요. 돈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하시는 분들도 밤중에 또 전화하시면 또 가중에서 정말 두 배로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평일 낮에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의뢰할 때 돈을 짓고리만큼 주면서 실제로 그러면 여론조사 회사도 묶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천명하면 전화 면접조사 제가 과거에 했을 때는 보통 천만 원밖에 안 드렸거든. 그러면 이건 진짜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조사를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인건비도 안 나와. 핵심은 표본 추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그다음에 실제 여론조사를 표본을 모았을 때 이것이 원래 했어야 될 표본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적으로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여론조사에서는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은 주장을 하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하우스의 노하우만으로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하고 있으니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3월 여론조사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여론조사 왜 저렇게 여당에 좋게 나왔냐 그러면 설명이 필요해요. 실제 민심의 변화가 아니라면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여론M MBC 여론M 은 패널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패널 데이터하고 일반 여론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아하 패널 데이터는 재미있다. 이미 12월 달에 동의를 받아서 반복 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사람 1500명을 계속 조사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성별과 보수 진보와 이런 게 다 맞췄죠. 싹 다 맞췄죠. 싹 다 맞췄 그리고 처음에 정당 지지율도 일반 여론조사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사는 정당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여론M의 정당 지지율 보시면 1차가 이제 23년 작년 12월 셋째 주입니다. 조사 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금년 1월 2주차에 두 번째 거를 하고 2월 첫 주에 3차를 하고 2월 마지막 주에 4차를 하고 3월 마지막 주에 5차를 했어요.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34였는데 34에서 끝날 때 33이에요. 33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민주당 지지는 43으로 시작해서 40으로 끝났어요. 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조국 신당 쪽으로 한 몇 프로 갔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저기 10% 나왔거든요. 10%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거 반을 민주당에서 간 걸로 보면 여기 45%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진보 보수를 통으로 이렇게 나눌 경우에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야당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내려간 이 현상이 이 패널데이터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네요. 전혀 없네.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아까 그 잔파도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기는 조사대 샘플이 유입이 없어요. 새로운 샘플에 유입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샘플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는 조사를 즉각적으로 어느 정파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면 유입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거를 보수 과표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군요. 그런데 저게 밀물이 아니고 일종의 놀이공원에 강제로 파도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아 예예예. 공공랜드 가면 있어 있어. 물놀이장 가면 안전관리업이 딱 신어주면 갑자기 파도가 팍 치잖아요. 집어 타고 있다가 출렁하고 기분 좋고 패들부터 타고 이랍니다. 그것처럼 국민의힘이 주로 여론조사로 경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고 경선을 하고 이게 2월달이에요. 으쌰으쌰 기간이구나. 네. 으쌰으쌰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서울 시내에서 한 천명이 전화되기를 하면 서울시 지역의 그런 정당 지지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15%가 뛰었다가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주에 20%가 내려오고 이런 변화들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 천 샘플의 서울 지역이 190개거든요. 샘플이. 인구 비례라고 보면. 일종의 모멘텀 효과 같은 거네요. 뭐 그런 말 붙이기도 못하고요. 그냥 이거를 통계적 소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통계적 소음이다. 통계적 잡음을 넘어서서 딱 일주일 정도만 보통 우리가 차 다니는 소리 이런 거 늘 듣는 백색 소음 같은 게 통계도 잡히기 때문에 어차 범위 안에서 이런 저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건 갑자기 저쪽에서 굴착기가 돌아간 거죠. 다다다다다다 fedLE가 다니니까 시끄럽네. 게시펄이 올라간 거예요. 그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2월 둘째 주쯤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 둘째 주까지는 여론조사를 보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씀 하셨죠. 왜냐하면 예측됐던 거기 때문에 4년 전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4년 전 총선 때도요 자리 까셔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고요 자리 까셔야 되겠다 그 패널 조사 개념에 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패널 조사 개념을 다시 한번 패널 조사는 조사를 할 때 패널을 구축을 해요 1500명 2000명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면 선물도 주고 요즘은 온라인 상품권이나 커피 사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해서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응하겠다고 얘기한 분들을 랜덤 샘플링을 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모집단하고 딱 맞게 표본을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반복 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면 기프티콘을 드린다던가 이렇게 해서 전화로도 하고 필요하면 이메일도 보내고 웹조사도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안정된 표본이기 때문에 언제 조사를 하느냐 무슨 요일이 하느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수치를 보는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패널 조사의 장점은 예 정해진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 조사를 같은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민심해 그게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그렇게 응답자들을 패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는 거를 패널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패널 조사되어 있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의 장점은 표본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패널 이펙트라고 해서 자기가 패널이 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에는 그냥 평균적인 시민들로 패널을 구성을 했는데 저희 패널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반복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조사하는 사람이 또 알아요 그러면 일관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도 있죠 아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정치 뉴스를 더 상세하게 봐요 아 그 생각도 더 신중하게 해요 고관용자가 되는 거네 그렇죠 이거를 패널 이펙트라고 해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패널 이펙트가 나타나면 이 패널들은 일반 유권자 모집당보다 훨씬 더 정치 고관여청이 되어버려요 그렇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데이터는 수평적으로 놓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정당 지지율을 측정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부적합합니다 그렇겠습니다 다만 변화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아까 우리가 봤던 5차까지 MBC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실제 민심의 변화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당으로 25%까지 옮겨간 거 그랬죠 4차에서 13% 그것도 볼까요 한 번 비례대표 데이터를 보면 쟤를 잘 알 수 있어요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이 포함되어 있는 5차까지 포함해서 시계열 데이터 있거든요 보시면 비례대표 투표 의향 국민의힘이 28에서 시작을 1차 때 28대 34였습니다 28대 34로 시작했는데 4차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요 3차하고 4차 사이에 조국당이 출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국민의 미래에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데 저건 26%니까 차이가 거의 없죠 2%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더불어민주연합이에요 저게 28%니까 34보다 줄어들었죠 그런데 조국 신당이 13%가 들어왔습니다 13%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합치면 더불어민주연합과 합치면 41%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몫이 커졌어요 오히려 파이가 커졌어 원래 더불어민주당 비례지지율은 34%였는데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들어오고 41% 늘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차를 보시면 국민의 미래는 25%로 줄어들었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은 21%로 줄어들었고 조국 혁신당이 25가 됐습니다 합치면 46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합친 비례대표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34에서 46이 됐어 그렇죠 엄청 커졌죠 진짜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 패널 데이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야권의 비례대표 몫이 커졌다 이런 결론만 내리면 돼요 얼마나 커졌다? 그건 모르죠 그러나 이 흐름으로 보면 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누군지는 궁금하잖아요 다 알죠 알 수 있어요? 네 MBC에서는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서 누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난 이들은 누구인가? 조사했습니다 34에서 45로 갔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이들은 누구예요? 한번 볼까요? 조국 혁신당 지지자는 누구인가? 나이 많아요 40대와 50대 나이가 뭐 많다라고 우리나라에서 44세 정도가 평균 나이 아닙니까? 여기는 평균 50세가 넘어요 평균 50세가 넘어요 그다음에 흥미로운 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 분들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매우 잘한다 39 잘하는 편 47 이거는 일부러 이분들만 뽑아서 물어본 게 아니고 모든 패널을 대상으로 이재명 한동훈 등등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 분들 민주개혁연합을 지지한 분들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사후적으로 차려 봤더니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분들보다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최소한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차 보험이 되니까 사회관 똑같다 대단하네 대단하죠 대단한 거네 전체 전체 응답자랑 비교를 해보면 조국 신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강력하죠 예 강력합니다 저렇게 됐고 저게 초기 사차 때 거고요 오차에 보면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또 붙여서 중도층이 근데 여기에서 정치학자들이 중도층이라고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스윙 모터라고 해라라고 하는데 중도층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도층이라고 해도 돼요 중도층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무당층 무당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중도층이 좀 낫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죠 그렇죠 왔다 갔다가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좀 더 낫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언제든지 표를 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연성 지지자? 어느 당에든? 그거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이념적으로 강력한 어떤 이념의 틀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 나름의 실용주의라든가 이런 틀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보고 보수 진보 양쪽이 막 싸우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놈들이 더 믿을 만한 것 같은 걸? 그럼 그쪽에 표를 주고 지난번에 줬는데 좀 신통치 않더라고? 그럼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놈으로 표를 줘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대개 이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총선 특집 중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첫 번째 거 다룰 때 그 얘기했는데 진보의 언어로 중도를 설득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진보인 척하면서? 아니지 진보의 언어로? 네 진보의 언어로 아 진보의 언어로 네 왜냐하면 진보의 프레임으로 진보의 언어로 중도를 설득하라고 그래야지 된다고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보면 중도를 엄청 끌어왔어요 중도를 끌어왔기 때문에 파이가 커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 것만 가지고 왔으면 파이가 커지지 않아요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부울경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네 부울경도 셉니다 이게 지금 중도 이른바 스윙보터들이 부울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 많습니다 네 원래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제일 찰지게 지금 패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일 찰지게 패요 너희들 쫄았제 막 너희들 내가 끝을 본다 막 이러고 칵쎄리 막 칵쎄리 막 엄청 세게 치고 그 다음에 뭐 1호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그러고 뭐 검찰정권의 조기종식 그러고 3년은 너무 길다 그러고 엄청나게 센 진보의 프레임이에요 이거를 조국 대표가 구사를 하고 있는데 중도가 끌려와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민주당도 국집당도 확고하게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볼 때 아 그래 지난번에 조국이 되게 당했는데 온가족이 근데 그거 하는 거 보고 내가 오 잘한다 우리나라 공장회자지 그래갖고 윤석열을 찍었는데 그렇지 이것들이 정권 잡고 나더니 저거 편은 완전히 솜사탕만 먹이고 야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칼질만 하고 있다 그렇죠 이래갖고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조국 대표가 3년은 너무 길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 그래 지금 빨리 끝내야 돼 그게 중도라고 그래서 이게 그냥 보수와 진보 그냥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말이 되고 책임성 있게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중도가 어떻게 보면 중도 스윙보터들이 파도를 잘 타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이 난리예요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안 맞을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도 안 맞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민주당이 또는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는데 지금의 여론조사도 안 맞을 수 있다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선거 판도가 어떤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볼 건데 그 전에 미리 이제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 먼저 여론조사는 틀린다 반드시 이 책에 보면 6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이 책에 111쪽부터 여론조사 보도는 무조건 엉터리다 엉터리다가 아니고 아까는 그랬어요 무조건 엉터리다 보도가 보도는 엉터리인데 여론조사는 엉터리는 아닌데 틀려요 여론조사가 틀리다 제대로 해도 틀려요 제대로 해도 틀리다 최대한 제대로 해도 여론조사는 틀리는데 이유를 6가지로 했습니다 다 들어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일주일 전에 마지막 조사를 했는데 선거는 6일 후에요 우리나라만 근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3일짜리도 하는 나라도 많고요 우리보다 더 긴 나라들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하고 실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민심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가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첫 번째 시기가 다르다 두 번째는 표본 추출이 잘못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샘플링의 문제 아무리 무작위 표본 추출을 잘해도 표본 추출이 표본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틀리고요 세 번째는 표본을 완벽하게 수집을 했는데도 체계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라는 건 뭘 모르는 건가요? 아까 얘기한지 대머리 당당당이 출연했는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니 진짜 이거 있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샘플링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선별 인구 지역 이걸 할당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변수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놓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변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틀린다 아니 이번에 대머리 당당당 있을 수도 있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냥 4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저는 연민을 느낍니다 저는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저는 연민 따윈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연민이에요 저 같은 이런 수북 청년 단어 아니 아니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잘못되는 네 번째 이유는 무응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무응답 변형이요 이게 무응답이 왜 무응답인지를 여론조사로는 알 수 없대요 이게 이제 샤이 샤이 논쟁과 관계예요 그렇죠 그렇죠 4년 전 총선 때 기억하시겠지만 샤이 보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엄청나게 마지막 조사에서 2020년 2020년 총선 때 KBS 오천 샘플 어제 발표된 오천 샘플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지역구 후보 투표 의향에서 민주당보다 15%를 졌거든요 약 그 당시 미통당이 네 미통당 미래통합당 지금 여당이 여론조사에서 야당 시절에 15%를 졌는데도 수도권에서 선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논거가 샤이 보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샤이 보수가 나타나서 보수당을 구할 것이든지 샤이 보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투표에서 얼마를 졌느냐 하면 8.5% 정도를 졌어요 지금 여당이 예 야당 시절에 예 8.5% 졌는데 지역구 숫자는 어떻게 됐냐면 83 대 163이었어요 84 대 84 대 84 대 163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렇죠 8.5% 차이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보면 왜 전화 여론조사 전화면접 조사에서 민주당이 15%를 앞섰냐 그때 보수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덜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 5% 정도의 샤이 보수라기보다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야당 지지라고 말했다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 무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응답을 거부하거나 이거를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요소 때문에 여론조사 틀린다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승패 예측이 바뀌는 경우 아주 근소한 득표율 차이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딱 붙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승패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우연히도 한 당에 집중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요 여하튼 여론조사에서 승패 예측을 했는데 그게 근소한 실제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의 격차로 인해서 승패가 바뀌어 그럼 욕을 엄청 먹어요 여론조사 회사들이 특히 총선에서는 지역구가 많으니까 득표율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승패가 바뀔 수 있다 그 점이 중요하고요 충분히 마지막으로는 표현법 그러니까 설문이 잘못됐을 경우 설문은 좀 약간 사기성의 설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먼저 지지를 묻기 전에 다른 이슈를 막 물어봐요 맞습니다 그럼 망해요 왜냐하면 그 이슈를 내가 말하기 싫은 이슈를 물어보면 전화 끊어버리거든요 여당의 불리안이시면 여당 지지자가 끊고 맞습니다 야당의 불리안이시면 야당 지지자가 끊을 위험이 커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물어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먼저 지지 정당 묻고 투표 어디 할 거냐 물어놓고 전화 안 끊고 계속 딴 거 물어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다 말고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은 똑같이 됐는데 끝날 때 보면 중간 탈락자가 많이 생겨요 이런 데서 이제 편향이 생기죠 충분히 그런 여섯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판도가 어떠냐 이걸 한번 보기로 하죠 이건 뭐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판도 판도 한번 볼까요 전체 지도를 우선 지역구 볼까요? 지역구부터 비례대표는 뭐 계산하기 쉬우니까요 전체 지도를 놓고 경합지역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지나게 된 거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우세 우세를 민주당이 기록한 지역이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세 번 이상의 선거구 여론조사가 나온 선거구에서 최소한 세 개의 선거구별 여론조사가 나온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우세를 보이는 데가 파란색으로 돼 있고요 파란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힘당의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경우가 주황색 빨강 주황 하여튼 여론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합이어서 누가 우세한지를 모르겠다가 보라색으로 돼 있습니다 빨강 파란을 섞은 보라색이죠 하얀색은 여론조사가 안 돼 한 개도 없는 거고요 하나도 없는 곳이죠 그다음에 연하게 칠해진 데는 두 회 이하의 두 회 이하의 여론조사가 있는 데입니다 여론조사 3회 미만으로 돼 있습니까? 3회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3회 미만 1회 이하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여론조사가 있는 데인데 이거를 이제 헤아리는 건 여러분이 헤아리시고요 저는 숫자를 일체 말 안 할 겁니다 숫자 말하면 큰일 나니까 숫자는 일체 얘기 안 하고요 경합이 한 삼십 개 돼요 아까 세 봤으니까 예 예 경합 삼십 개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경합은 한 삼십 개 되네 세셨잖아요 너무 숫자에 지금 민감하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경합이 한 삼십 개 되고 저 경합 지역에서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제 계산법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유시민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있다가 계산법만은 말씀 경합 지역은 2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확률 2분의 1로 확률 2분의 1로? 네 그러니까 삼십 개면 열다섯 개씩 양쪽에 얹어주면 돼요 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제가 4년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하긴 하겠다 그렇죠 어느 선거구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계산법 다 중요한 건 개수니까 계산법 다 가르쳐 주셨네요 그건 이미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세 지역은 우세 지역대로 쭉 나누고 그러면 경합은 반띵을 하면 되고 그러면 지역구가 254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계산을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가 한 개도 없는 지역은 제가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한 개도 없는 하얀색으로 돼 있는 지역은 왜 여론조사가 없냐 하면 너무 뻔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너무 뻔하다는 거는 지난 총선과 똑같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열심히이신 분들은 하얀색으로 돼 있는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겼나 그것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경합적 30곳은 반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연보라 있었잖아요 네 한 번이나 두 번 여론조사 한 번이나 두 번 여론조사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지난번 선거 때 이긴 정당의 후보가 지는 그런 게 나오면 그걸 경합적으로 분류하면 돼요 아 지는 게 나오면 지난번에 현역이 지는 게 나오면 경합지역이다? 그렇죠 현역이 후보로 안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당이 중요하죠 지난번에 승리한 정당의 후보가 그 선거부에서 이번에는 한 개 혹은 두 개밖에 여론조사가 안 나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봤더니 지고 있다 그러면 경합으로 분류하면 돼요 이기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게 어젠가 그제 제가 최강욱 전 의원이랑 그 제 나름대로의 계산품을 최강욱 전 의원한테 한 번 검증을 받아 봤어요 지역구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84개였거든요 비례가 19개였어요 비례는 좀 이따 말씀하실 거니까 지역구 같은 경우에 수도권과 부울경을 따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국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84개 가지고 있는 것 그중에서 몇 개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은지를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면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을 또 계산을 하면 숫자는 말하지 말고 대출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제 계산법이었습니다 제 계산법 그런 건데 지금 아까 지도를 보시면 저게 선거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은 지역이 좁은데도 저 벌집이 넓게 퍼져 있죠 서울 같은 데는 사실 저렇게 넓지 않지만 넓은 데를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나 경북 이런 데는 사실 선거구가 적기 때문에 저게 좁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실제 토지 넓이가 아니고 인구를 토지 넓이로 환산한 지도거든요 경합지역이 어디가 많냐 이렇게 보면 어디가 많습니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대구 이쪽은 없습니다 일부 있는 거는 무소속 후보 아 그렇습니까? 보수 무소속 후보하고 그쪽 당 후보니까 별로 상관이 없고요 중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도 별로 없어요 전라남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어디 많냐 하면 부울경이 많습니다 저기 이제 좀 연하게 되어 있는 두 개 이하만 여론조사가 나와서 연하게 표시되어 있는데도 클릭해보시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아주 딱 여론조사 지지율이 딱 붙어있는 데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 부울경이 부울경이 완전 난리입니다 크게 보여주시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저기 보시면 김해을, 양산을, 창원성산 여기는 그 다음에 부산 북갑, 부산 사하갑, 부산 수영 여기는 지금 민주당구세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힘당구세 지역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저기 창원성산, 아니 창원 어디야 창원의창 옆에요 네 저기 한 개만 지금 국힘 무쇄고 나머지는 다 경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불경이? 네 지금 김해갑, 양산갑, 부산 북을, 부산 남구 그 다음에 해운대갑 전부 저기고요 연재 저기는 지금 두 개밖에 안 돼서 지금 아직 표시가 연하게 되어 있지만 저기는 앞서적으로 지금 국힘 후보가 지고 있죠 해운대얼도 경합이고요 부산진을, 부산진갑 다 경합입니다 지금 중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울경 전체가 거의 이제 경남의 시골 지역을 제외하고는 울산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가 지금 경합이고요 충청권도 지금 충남, 충북에도 국힘 부세 지역이 거의 없고 극소수가 있고 대부분이 경합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도 경합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합지역은 서울, 수도권, 경기도 일부 지역하고 서울 일부 지역 인천 일부 지역 여기에 경합이 있고요 충청권이 전체적으로 경합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충청 남북도 통틀어가지고요 대전은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종도 다 기울어져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부울경입니다 근데 부울경이 지난번에 10개 했나요? 7개 했나요? 7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몇 개를 뺏어오느냐에 따라서 뭐 그건 모르죠 열어봐야 알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난번에 84 플러스 19에 수된 103석을 했었습니다 비례대표를 한번 볼까요? 여론행 거를 보죠 여론행 거랑 지금 일반 여론조사랑 별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여론행의 비례대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비례대표 투표 이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3월 초에 창당이 됐죠 지금 2위가 조국혁신당 여론조사는 2월 셋째 주부터 들어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들어와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계속 올랐네 거의 지금 국민의 미래하고 조국혁신당이 붙었어? 지난주 종합입니다 종합 지난주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오차범위 안에 두 당이 1위를 다투고 있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금 처집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치면 45%죠 거의 45%입니다 그다음에 저쪽이 29%. 29.2 그러니까 한 배 반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46석이었던가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46개니까 한 개를 어디 다른 데 가져간다고 제외하고 45개라고 그러면 15개 대 30개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15개 차이가 나거든요 잘못하면 그런데 지난번에 19개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수적으로 한두 개만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구가 똑같이 국민의힘이 얻는다고 하더라도 84를 국민의힘이 얻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4가 되면 103 빼기 마이너스 4는 여러분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제 지도를 놓고 우리 국토 지도를 놓고 어디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느냐 누가 하나 그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유작가님을 너무 잘못 그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선 위치가 좀 잘못됐는데 저 전선이 중부지방 전선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저게 가운데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운도하고 가운도 원주쯤에 걸쳐 있어야 돼요 전선이 너무 지금 동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전선은 그러니까 저게 나온 지 꽤 된 거라서 그래요 원주도 원주갑에 박정하가 위험하더라고요 네 거기가 접전지예요 전선이 거기 펼쳐져 있어요 원주에 춘천 원주에 전선이 펼쳐져 있고 그 동쪽은 국힘이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 대개 경기도 서울 인천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고 그 다음에 원주 춘천을 경계로 해서 그 동쪽은 국힘당의 우세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원주 춘천을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좀 이렇게 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더 동쪽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 저게 광양 쪽에 걸쳐져 있잖아요 영남하고 호남하고의 경계선 쪽 낮에 통문을 지나가는 전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조국 혁신당이 처음 나타났을 때 저런 거예요 지금 장마전선이 세로로 보통 가로로 걸리는데 여기 세로로 걸려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총선의 전선은 대체 저렇거든요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가 민주당이 우세하고 호남이 우세하고요 조금 더 지금 동쪽으로 이동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부울경 지역이 지금 폭풍구가 몰아치는 경합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진이 지금 좀 가능해졌다 낙동방까지 갔어요 전선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일 치열하게 경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부울경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이 전선을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밀어내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넓어져 왔죠 그리고 최근에 완전히 부산 쪽에 부산 경남 쪽에 집중을 하면서 낙동강 벨트를 완전 격전지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 유심히 보는 지역구가 있으세요? 혹시 작가님이 유심히 보면서 이 지역구에서 이변이 일어나면 어떤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포천 가평 선거구하고 포천 가평이죠 포천 가평 선거구하고 거기 박용국 후보하고 김용태 후보가 붙었죠 그 다음에 이천 이천 이천은 이제 민주당의 현역 국힘당의 현역 의원하고 민주당의 전시장이 붙었죠 그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두 군데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기면 경기도는 거의 전멸이에요 국힘당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전문가들은 이천은 거기가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상득 이명박 전 대통령의 땅도 굉장히 넓어요 막 그거야 뭐 그분들이 아마 땅 많은 분들이니까 굉장히 땅이 넓어 가보면 땅이 엄청나 이천 자체가 땅이 넓은 동네예요 아 이거 쌀이 좋고 쌀 뭐 쌀 좋고 임금님표 2천쌀은 맛있고요 예 임금님표 맛있어요 그래서 이천을 민주당이 이기면 될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많아요 한 두억에 될까 포천 가평은 접전지역 거기가 예 완전 오차 보면 접전입니다 여기 이천도 접전지역이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천하고 포천이 포천 가평이 접전이랑 원래는 가평이 양평과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평이 포천에 붙었잖아요 지금 포천은 할만하거든 양평은 요조양평이랑 붙었고 그래서 요조양평은 이제 김선교 연구는 하고 거기도 쉽지는 않아 거기도 초경은 예 쉽지는 않아 김선교가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몇 석을 어르당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거 상황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과거에 선거를 분석하던 문법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결국 대통령 때문입니까 그렇죠 아니 대통령 못한다는 사람은 60%가 넘는데 그 선거를 여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투표를 안 나가겠다는 오르신들이 주변에서 생기고 있더라고 아 정말요 네 그게 밴드웨건 효과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라는 이 도구를 영업적 도구 상업적 도구로 만드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갤럽 하면 되게 유명한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갤럽 회사를 만들었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은 인간은 이제 군집을 이루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진화 과정에서 어떤 본능을 획득했냐면 무리에서 소외당하는 거 쫓겨나는 거 소수파로 몰리는 거 이게 두렵죠 네 그게 본능적인 공포감을 줘요 그게 왜냐하면 되게 100명 미만의 혈연 집단을 이루고 20만 년의 대부분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학자들은 30만 년 됐다고 얘기하지만 20만 년이든 30만 년이든 간에 고대 국가가 발생한 약 그 몇 천 년 전 한 만 년 길게 받아 만 년 전 이전으로 가면 되게 아주 100명이 안 되는 소규모의 혈연 집단 안에서 생존해왔거든요 거기서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큰 흐름에서 소외되는 데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밴드웨건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사람들이 대세에 따르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지 대세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내가 판단이 잘 안 서면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안전하죠 이것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는 이런 사람들의 표를 조금 더 끌게 돼요 그래서 이거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그래서 이제 군소정당의 약세 후보들은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 보다 선거 결과 투표함을 열어보면 더 적게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A 후보를 지지하는데 여론조사 보니까 저 사람 10%도 안 나온대 그러면 실제 가서 찍는 사람은 더 적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누굴 찍냐면 대세 후보를 찍는 거야 어차피 내가 찍어줘봐야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151석이 목표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우리가 우세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세하다 그러나 약간은 좀 겸손한데도 너무 많이 우세하다 그러면 나 안 찍어도 이기겠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것 때문에 또 그렇구나 실제로 얼마나 우세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우세해라는 말까지는 지금 쭉 해온 거고요 민주당이 그 다음에 국힘당은 우리가 우세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꽤 잘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국힘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읍소전략이 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와 싸우는데 서서 죽지 왜 엎드려서 절을 하느냐고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을까요 저는 뭐 서서 죽으리라고 봐요 서서 죽을 것이다 그게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건 여론조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게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면 언더독 효과라는 것도 있죠 예컨대 뭐 52대 48로 지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은 약자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근지심 때문에 이것도 본능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언론 종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카메라만 이렇게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쉽게 어떤 행동을 못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1박 2일 촬영을 나갔다 4박 5일 촬영을 나갔다 뭐 우리 그 일상을 비추는 그런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거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일상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당에서 계속 의식을 하는 거니까 열세를 인정을 하면서도 완전한 열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언더독 효과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지고 있긴 한데 쫓아갈 수 있어 그리고 쫓아가는 기세를 보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응원으로 시작할 거야 시간이 너무 없잖아 안타깝게도 마지막 코너 돌고 나면 이게 뭐 이게 사실 총선이라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최소한 한 1600m나 3000m 경기쯤 되거든요 쇼트랙 10,000m라고 치고요 10,000m 경기에서 마지막 트랙의 마지막 코너를 돌면서 추월한다 그건 좀 어렵죠 굉장히 힘들죠 허벅지가 튼튼해야 되겠죠 높은 굽을 신고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빨리 달리면 머리카락 빠져요 투표율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책에 보면 390쪽하고 91쪽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수치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수치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의 주의하자 이런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수치는 왜냐하면을 말해주지 않아요 말해주지 않죠 그냥 자기 자신을 보여줄 따름이지 수치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왜냐하면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일기도를 봤지만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예측 조사죠 말하자면 선거 예측 평소에 하는 정당 지지율 조사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선거 예측 조사는 한참 후의 상태를 미리 말해주는 거잖아요 알아마치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 여론조사를 해서 일주일 후의 선거 결과를 알아마쳐야 되니까 수치만으로는 맞출 수가 없죠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되는데 많은 비평가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 하면 일기예보를 하라고 지금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여론조사표를 줬는데 일기예보를 안 하고 일기중계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수치라는 건 창밖에 흘러가는 구름 같은 거예요 그렇죠 또는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 같은 거예요 창문 열어보고 비오네 지금 비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지금 비 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후에 비가 올지 애가 막을지 그 얘기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일주일 후에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이죠 이걸 일기예보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비평가들이 한 달 전만 해도 뭐 민주당이 제1당을 뺏기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뭐 국힘당이 제1당을 하는 거는 뭐 맡아놓은 거고 그리고 과반수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문제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거는 이재명이 비명행사 공천을 해가지고 그렇다 친명행사 공천을 해서 그렇다 이 얘기만 다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뭐 여당이 170석을 한다 뭐 민주당은 110석 할 거다 100석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 전화 받고 싶겠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서 혹시라도 받아가지고 공천 잘했냐 물으면 잘했다 하겠냐고요 잘못됐다 그러지 근데 잘못됐다고 그럴 때 왜 잘못됐다고 그랬을까를 봐야 돼요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국힘 지지층이 국힘의 공천을 평가하는 것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공천을 평가하는 게 더 박혔다 성적이 더 나빴다 이러면 그거 봐 민주당 망했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거는 진짜 비오네 비오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수치는 왜냐하면 말을 안 해줘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공천이 잘못되었다고 대답했을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이다 막 언론에서 막 사방 떠들고 누구 공천했다가 취소했다고 그러고 누구 공천 배제해서 탈당했다고 그러고 맨 이런 뉴스만 나오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 만나 본 적이 없네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가 없으신가 봐 아니 주변의 평론가들 중에 이런 해석을 내놓으신 분이 한 명도 없었어 공천을 민주당이 얼마나 잘했냐 생각해 봐요 지금 와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죠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공천을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평가도 민주당 공천이 더 잘 됐다는 걸로 최근에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국힘당의 중진 이동 배치한 거 봐봐요 박성중 의원 부천에 가서 게임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저 서병수 의원 뭐 부산시당 의원장 했던 사람을 서병수 김태호도 다 힘들어 김태호 뭐 조혜진 다 이동 배치했는데 다 죽어 다 다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이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좋은 자리 빼가지고 자기들 공천 주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서 드러나니까 저거 이동 배치를 왜 했지? 다 죽는데? 기대가 평가가 나빠지는 거고 민주당은 보세요 신인들 영입해서 경선 붙였는데 처음에는 아니 영입 인사를 왜 경선 붙여? 근데 경선을 했는데 다 이기네? 이길뿐만 아니라 본선 들어가서 여론조사 했는데 다 이기네? 대부분이? 그 다음에 뭐 전략 공천해가지고 뭐 중상동구 같은데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임종석 씨 혼자 막 공천 받겠다고 하는데 안 주고 거기다 딱 갖다 놨는데 어? 윤희숙한테 그냥 이기네? 맞춤 공천이 그게 훨씬 잘 됐어요 민주당이 지금 와서 사람들이 그때는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여론조사 받기도 싫었는데 받아서 잘못됐다고 걱정스러워서 말했는데 그게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재명이 잘못했다 이재명이 물러나야 된다는 칼럼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수치는 왜냐하면을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수치를 보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인과관계를 갖다 붙이는 거야 아무 인과관계도 없는 거를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왔고 본인의 사심을 거기다 놓는다? 네 그런 사심 뭐 여러 가지 의미의 사심인데 맞추고 싶은 거지 자기는 맞춰서 뜨고 싶은 거지 또는 유도해서 여론조사 보도를 빙자해서 어떤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 저는 뭐 하여튼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 뭘 믿고 그러는지 근데 결과가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가장 큰 양을 미치는 거는 결국은 가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 진심은 이거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수치를 아까 우리가 보기 전에 여섯 가지 여론조사가 틀리는 여섯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어 어떤 겁니까? 누가 투표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놓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사전투표율이 15.6%를 넘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둘째 날 토요일 날 사전투표율은 첫째 날 금요일보다 더 높아요. 과거 사례들이 네. 그럼 이제 이번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26%였어요. 네. 그때보다 5% 이상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전투표율이 나오는 올라간 만큼 그대로 유지가 사전투표율이 5% 올라갔다. 네. 그리고 본 투표를 지난번만큼만 했다. 네. 그러면 70%가 넘어가요. 투표율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됩니다. 계산상.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은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mbc분들이 물어본 게 사전투표율은 30%를 넘을 거다. 네. 그 다음에 전체 투표율은 70%를 넘어갈 것 같다. 네. 왜? 왜냐하면 네. 실제 여론조사에서 투표 의향을 물어본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게 모든 회사의 여론조사가 전반적으로 5% 정도 높아요. 사전전보다. 꼭 투표하겠다가. 바로 직전에 어젠가 그제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82%가 나온 거 같아요. 예. 인제 그게 그만큼 실제로 다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한 칠팔 정도 하면 마이너스 칠 이쪽 저쪽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 사례는 마이너스 칠팔 정도 하면 그게 정확한 수치다. 예.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예전보다 사 년 전보다 오 퍼센트 정도 더 높게. 꼭 투표하겠다는 의사가 나타날까. 보면 인제 이게. 첫 번째. 왜냐면 그때부터 나오는 거. 왜냐면 되게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시민들이 화가 났어요. 이제 우리 데이터는 준비 안 해왔지만 지난번에 화요일 날 시끄러웠던 100분 토론 있잖아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웠는데. 그 아니 저는 뭐 그게 선거 토론을 나간 거지 거기서 무슨 뭐 정치 논쟁하거나 뭐 그러려고 나간 게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네. 그 뭐랄까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리콜 선거라고. 대통령 리콜 선거라고. 자동차 리콜 선거라고.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 투표를 해서 선거 결과로 의석에 영향을 주는 것 말고는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데이터를 보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번 화요일 날 했던 mbc 여론조사에서 그 데이터를 유튜브 연장전에서 보여줬는데 사람들한테 총선 하면 뭘 느끼냐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고 물어봤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노를 제일 많이 느끼고 제일 센데가 조국당 지지자들이 제일 강력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 기대였어요. 기대도 있군요. 네. 기대였어요. 분노가 제일 압도적인 감정이었고 그분들은 그 다음이 기대였어요. 네. 그런데 국힘당 지지자들은 최고로 많이 답을 한 게 혼란이었어요. 아 혼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개혁신당이라고 젊은이가 나가서 당을 했는데 저걸 밀어야 될지 국힘당 여당을 그냥 지지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그렇죠. 조국은 나쁜 놈이라고 그랬는데 왜 지지율이 25%, 30% 비례대표 지지율이 1등으로 가는 이게 뭐지? 그거는 김진 씨도 되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게다가 도덕이 타락했다 이러면서 혼란스러워요. 99 유튜버들 사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면서 한동훈과 윤석열 찐보수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총선 이유를 또 생각하는 그런 또 계산 속셈도 있는 것 같고. 그저께 TV조선에서 하는 유튜브 중에서 무슨 부국장이라는 여자분하고 또 누구하고 나와서 하는 거고. 그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투표하는 게 이렇게 싫은 적이 없었다고. 그렇죠. 김호중이 하는 여론조사 꽃이 전체 선거구 여론조사의 23% 가까이를 지원차 해가지고 그 여론을 조작하다시피 하고 있다. 막 이런 거예요. 김호중 씨는 왜 부러워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러고 이제 놀리던데. 돈이 TV조선에 그만큼 없나 보지? 그리고 눈에도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돈 쓰자고 하지 왜 그랬으면 이제 그렇게 응대를 하던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는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막 자기들이 올라가면 신나서 여론조사를 막 받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올라가요. 민주당 지지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조국당 지지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짠지 오버슈팅인지 지금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투표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을 예측할 때도 무조건 거래량이야. 보수 쪽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너무 실망해서 아예 지는 선건데 뭐 이래가지고 투표 열기가 가라앉을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백분 토론에 나온 김진 씨가 그런 얘기까지 한 거죠. 젊은이들이 망쳐놓은 나라 이제 노인들이 구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망칠 시간이 없었는데 산 인생이 짧아가지고. 그분들은 그때 젊은이란 건 우리 보통 생각하면 2030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4050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거군요. 4050들이 민주당을 너무 많이 지지해서 나라가 망했다. 4050이 어느 정도로... 2030은 그분들은 어린애라고 하는 거고 젊은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4050. 그러니까 2030들이 본인들을 욕한 게 아닌데 지금 오해하고 그러시는 거야. 오해를 풀어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또 성격상 누군가 오해를 받으면 못 참지. 정론이시구나. 역시 정론이... 공정해야지.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저는 인구 수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투표율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 인구 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인구 수를 보면 통계청에서 본 인구 수 지금 오늘 또 민주연구원의 원자인가 하신 분이 이상한 글을 또 SNS에 써놔서 아 이거 인구 분포? 네 인구 분포 관련해서 뭐 이거 가지고 선거계가 예측하는 거예요? 네 투표율 예측하는 걸 써놔서 인구가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40세부터 40, 50이라고 하는 분들이 1,600만 명이에요. 그렇죠. 제일 많아요. 1,600만 명이에요. 1,600만 명. 그리고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투표율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60세부터 69세까지 60대가 젤럽파. 750만 명밖에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2020년 선거 때 80% 했죠. 80%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70대 380만 명 80대 190만 명 뭐 90대는 28만 명 100세 이상은 7,000명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을 다 합해도 1,500만 명 그런데 굉장히 실대 없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1,600만 명 대 1,500만 명인데 문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4년 전에 4년 전에 5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 60대 초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65세 이하는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대 초반부터 60세부터 63세, 64세까지는 지난번에 투표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50대 70% 정도 투표를 냈거든요. 그 사람들이 60대 초반까지 지금 밀려와 있는 거야. 그러면 40대부터 지난번에 사실은 60세 이상을 빼고는 전 연령대가 민주당을 지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계산 그대로 하자면 20대부터 60대 초반까지가 이번 선거에서도 전 연령대가 민주당을 지지를 한다. 자 그러면 인구 구성을 보면 사천이백만 명 중에서. 오 숫자가. 어마어마한 절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투표율까지 같이 거의 비슷하게 칠십 퍼센트 지금 말씀하신 칠십 퍼센트로 한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진짜 이길 수가 없는 선거구나.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잠깐. 이게. 잠깐. 네.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연령대 인구 가지고 선거 결과를 논하는 거는 일종의 건축학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거 예측은 그것은 건축학이 아니고 기상학 같은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4천4백만 개의 알갱이가 공기 분자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소용돌이를 만드는 그런 거예요. 이게 건축학은 정력학이잖아요. 정력학. 그것은 중력학. 고정돼 있어. 네. 중력. 고정돼 있어. 중력만 이겨내면 집이 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별 인구 수를 가지고 선거 결과를 내척한다는 거는 건축학을 가지고 일기예보를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도 움직여요. 민심은 민힘도 움직여요. 민심도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 같으면 동력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거거든요. 정력학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론조사 왜 필요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누가 투표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놓고 표본을 뽑기 때문에 그게 실제 투표하는 집단하고는 다르잖아요. 모집단이.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만 따로 뽑아서 지지율을 계산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꼭 투표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꼭 더 투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할 건데. 왠지 전화 걸어서 전화상담원이 투표하실 건가 연구를 봤을 때 난 뭐 그때 가봐서 이러면 왠지 모범시민이 아닌 것 같잖아. 투표하는 게 또 도덕적으로 보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꼭 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독 민주당 지지청에 많다. 그러면 선거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변수가 누가 투표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선거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 책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은 마지막 엄청 큰 변수가 누가 투표하느냐.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투표하면.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이 투표하면 여론조사는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국힘당이 기대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힘당이 여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지율 지표 지역구보로 어느 당 찍겠냐부터 시작해서 비례대표 어느 당 해주겠냐 이 모든 보도지표 중에 대통령 국정생 지지도라든가 총선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불리하잖아요. 이거를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투표율이에요. 그냥 투표율이 아니고 지지층의 투표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지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이념공세 뭐 인신공격 혐오감 조장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어떻게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될까요? 대파를 먹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투표를 하면 돼요. 그냥 투표를 하면 돼요. 대파를 들고는 투표를 못하니까. 대파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파를 많이 먹고 대파 냄새를 막 전반적으로 풍기는 거야. 아니 대파가 안 된다고 하면 쪽파를 들고 간다든가 양파를 들고 간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죠. 양파는 괜찮은 거예요. 양파도 이제 양파는 그것도 팠잖아. 사전투표에서는 좀 어려워. 그거 물커비에 이렇게 놔두면 위에 나는데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본투표 하실 분들은 본투표를 하실 분들은 지금 양파 하나 이렇게 그릇에 올려놔서 위에 키워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양파를 들고 가면 돼요. 대파를. 대파를 생으로 씹고 가셔서 입을 벌리고 다니시면 대파 냄새 좀 나고 그러면 투표자님.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선거는 제가 넉 달 전부터 이번 총선은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해왔고요. 그 논거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었어요. 이게 집권 3년차의 총선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와 데이터를 보면 어떤 것도 여당이 이길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다. 여당이 엄청 어렵다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당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워낙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밥할 수는 있다고요. 잘만 하면. 그렇죠. 지난번보다 한석이라도 늘리면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 근데 진짜 그것도 궁금해요. 103에서 105가 됐어. 그리고 범야권이 195가나 돼요. 그런데도 두 개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민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은 국정운영에 협조해라. 이렇게 나오겠지. 진짜로? 그럼요. 아직도 그들을 몰래요? 진짜로? 그럼요. 저는 아직도 순진해요. 이게 195면 진짜 위태로운데. 그런데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할까요? 승리를 선언하죠. 대단해. 그럴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00%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자고 보죠. 99.9%. 결정적인 말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인기 없는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우리 여당이 선거를 했다. 이렇게 자랑하겠죠. 작가님도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본투표일에 하려고요. 아 그래요? 끝까지 좀 보시다가? 아니 그냥 본투표일에 하는 재미가 있잖아. 본투표일에. 그때 낚시 안 가세요? 아 개표방송 오후에 가야 돼서. 아 개표방송 오후에 가시는구나. 개표방송은 MBC. 그래서 낚시를 또 못 가시는. 이왕 낚시 못 가는 봐야 뭐. 낚시 바빠서 못 가는데. 3월 기온이 너무 낮아서 수온이 안 올라서 봉어낚시 안 된대요. 바다 낚시도 잘 안 된대. 어차피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나만 낚시 못 가면 억울할 텐데. 저는 투표를 했는데요. 오늘 여의도에. 제가 여의도로 이사 와서 처음 투표를 해봤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에 여의도에 워낙 직장이 많아서. 빌딩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의도 동사무소 4층에 있어요. 투표소가.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냉면집부터 투표소까지 그리고 4층까지 제가 대략 발걸음 수를 세봤는데. 100미터 정도 돼요. 점심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론조사 회사가 있거든요. 여론조사 몸이라고. 아 여론조사 몸이라고. 제가 이제 아침에 한 25분 걸어서 출근을 해요. 작업실로 집에서. 걸어가는 동안에 맞은편에서 오는 분들하고 마주치게 되잖아요. 예전에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좀 덜 했는데 지금은 알아보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아른채를 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면. 아른채를 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프렌들리한지. 그러니까요. 아른채하는 강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최소한 4년 전 선거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몸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빈도는 훨씬 떨어지겠지만. 여의도에서 마주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살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를 못 가. 너무 맞아줄까 봐.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없어요? 제가 칼럼에 그 표현을 썼는데. 투표용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고요. 종이로 만든 탄환이다. 그게 옛날에 다 상대방을 죽이고 말살하던 그 전쟁, 내전, 권력투쟁 이런 것들을 그러지 말고 게임처럼 이렇게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선거잖아요. 이 투표용지라는 것은 정말 인류가 문명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권리예요. 저는 그래서 아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평하는 비평가들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정치를 냉소적으로 말하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약간 한동훈 씨가 조금 가끔씩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 이러면서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정치 안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비평가는 나는 정치학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시크한 표정으로 개뿔, 그래 네 똥 굵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죠. 정치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존중받아야 해요.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크기로 투표를 할 때가 되면 그래도 제일 괜찮은 대안을 찾아서 나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이것은 종이로 만든 탄환이다. 내가 쏘고 싶은 것으로 쏘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투표를 하셨으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 노무현 대통령은 어려우게 그거 있습니다. 선거는 맞춤복이 없다고요. 그렇죠. 기성복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 괜찮은 보이는 거, 나한테 맞는 거, 내 맘에 드는 거, 나한테 맞는 거 이런 거를 고르는 거라고요. 어쩌겠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꼭 고르시기 바랍니다. 투표 꼭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봉접자가 6만 6천 명까지 왔었네요. 미디어 알릴레오와 알릴레오 북스 함께 합방 재미있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무현 재단 혼자 여러분에게도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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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